오늘은 잘 열린 가지를 따봅니다 야 뭐야 저 바깥에 있는 게 짱 너무 흰색 이렇게 하면 돼요 가지 사이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간장, 고춧가루, 식초 간장, 고춧가루, 식초 간장, 고춧가루, 식초 간장, 고춧가루 고춧가루 재료를 넣어둔 수륙 오늘은 오브라이팬을 준비했습니다. 매운 오븐에 만드는 게 좋아요. 저는 오븐에 만드는 게 좋아요. 토마토가 잘 journeys como 오븐에 만드는 게 좋아요. 매운 오븐에 만드는 게 좋아요. 멸치에 끓여주시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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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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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